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 몰을 사면 안 해준다고 그러지고 그냥 황김에 열몰을 지르고 돼지고기가 열 끈이 되고 숙주가 한 박스가 되는 기적이랄까? 투부 ASMR ASMR에 누구보다 진심인 사람이네 지금? 나 가끔씩 ASMR 듣고자 예를 들어 더롱다크라든가 익스케이프 프롬 타르크프 뜨거 뜨거 꾸미 그런데데데데 오늘 슬라임 A.E.S.A. 하고 원없이 하네. 핏물 빠진 것 봐. 보이지? 이게 없어야 돼. 당면 주세요. 숙주는 고기만두에 만들 거예요. 캠치. 계란은 안 넣어? 아. 양념. 돼지고기 때문에 생강가루를 조금 넣어주는 게 좋아. 후추는 좀 넉넉하게. 너무 많이 넉넉한 거 아니야? 아니야. 이 정도는 넣어줘야 돼. 한 큰술, 두 큰술, 세 큰술. 한 주걱 아니야? 이 쯤 되면? 한 주걱, 두 주걱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? 흐흐흐흐흐흐. 넘어가. 김치. 부어라, 인간. 만두 해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지? 몰랐지. 끝. 그거 내 거야. 마시지 마. 내려놔. 그대로 내려놔. 그렇지. 끝. 끝. 끝!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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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까 건 이미 정리했지 으 으 으 으 이거랑 색깔 짱 이쁨 치자 어 근데 치자 진짜 이쁘다 색깔 그치 이거 맥련초 얘는 그냥 반죽일 때 앞에 색깔이 더 이뻐 메밀 이거는 클로렬 날걸 아무 맛 안 나는 거 보면 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